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야 여기.. 착한 척하네 놀래 흘러 와.. 유튜브 보니까 또 돌선수 펑 놀래 하는건데 에이스 에이스 원래 게임 끝난 거 크네 지레이브에서 도망갔어 네? 에이 클리어 하겠습니다 저번 촬영 이후 굉장히 댓글을 많이 달았었는데 저는 댓글을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근데 댓글을 진짜 하나하나 담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시간 타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하나 둘 셋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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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나도 나도 그리고 호흡이 안 맞아서 호흡이 안 오르냐 아일리다 형은 봐 생한이 아니라 아 예 야 가만히 있으면 뭐 하지? 아하하하하 헤엑 헤엑 말로만 헤엑 헤엑 형이 웃어? 휘졌어 나 진짜 어 휘졌어 뭐 봤어? 뭐라고 하셨어요? 주영 뭐라고 하셨어요? 편집해라 휘졌어 나 진짜 어 못 오겠다 이거 한 30분이면 오겠네 오늘 이제 비가 이제 올 거 같아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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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zwei 아 야 힘든 표정 힘든 표정 안녕히 계세요 좋다 Andy 멋있게 나왔어 야 이거 뽑으란 말이야 진짜 힘들어 좀 여쟎게 에 힘이 돼가지고 제발 지현이 허리 세는 거 퇴여 역시 김동욱 역시 다큐멘터리의 사라인이 얘네를 찍어야 했는데 밖에 찍어가지고 앞에 나와주시고 대형생이 카메라에 찍자면 열정적이야 그니까 카메라 없을 때 하나도 안 하면 카메라 없을 때 저기 앉아있으면서 자 동작 힘내고 우리한테 내일이 있잖아 카메라 없을 때 저기 있잖아요 저기 풀수도 있죠 저기 잔디 하나 있는 거 저기 앉아있어 내가 다 흘렀어요 뭐를 흘러 원래 카메라 없을 때 저기 저기 앉아있는 거 아 빨리 나왔을 때 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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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